아유, 아유, 아유. 야, 상희는 무슨 눈 감고 먹는구나. 여기는. 느낌에서 먹네. 미슐리에서 할만한 것 같아요. 아, 맛있네.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상희야, 너무 좋지? 저는 먹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틀려도 됩니다. 저는 여기 틀려도 됩니다. 너 또 올래, 다음 주에? 너 또 올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먹는 거예요? 너 또 올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걸어. 야, 나 지금 또 지금 공격들아. 아니, 상희 진짜 목소리가 너무 폭신폭신해. 진짜 목소리 좋아. 너무 좋아, 말투가.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어이", 뭐야?" 해! 봐봐. 그럼 네가 말을 해봐,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내가 해줄게. 시작!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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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려? 아니요, 아니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표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어때? 오빠, 오빠 얼굴에... 그러면 내 얼굴에 상의 목소리로 한번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오빠, 오빠. 아니야? 정말 짜증나. 그 어깨 치워라. 그 어깨 치워. 형 좋아해 봐.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그러면 오나라 해 봐, 오나라. 언니가 내 목소리가 언니예요?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고맙습니다.